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지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터뷰에서 신신경이 너무 땡기고... 요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 소원가... 아,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심정이? 너무 뜨거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호캉스에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김없이 찾아온 영지일이 저의 인터뷰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 모셨냐? 자칭 MZ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오비 이은지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지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동안 데일리로 제가 라디오 하고요! 지금은 지락실 친구들과 총칵스에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근데 인터뷰가 신신경이 너무 땡기고... 이게 신신경이 너무 땡겨요...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청자가 보고 싶다고 하는 게스트 위주로 뽑겠습니다! 자, 오늘도 MZ의 끝자락 바로 앞선에 서 있는 우리 오비축에 속하는 금카락 씨! 김희연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연 씨 모셨습니다! 자, 김희연 씨! 김희연 씨, 양지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지로! 네, 양지로 좀! 양지로 좀 나와주시기! 김희연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김희연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 소원가... 감사합니다! 아니, 왜 MZ가 듣지를 않아?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오늘 3화로 마무리됩니다! 3화로 종영되는 우리 프로그램의 마지막 게스트! 아니, 질문 하나 있는데 3화예요? 마지막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Z의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MZ의 가운데! MZ!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MZ! 안녕하세요, MZ! 안녕하세요, MZ! 신곡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MZ! 아니, MZ! icion 씨, 어떠신가요 심정이? 너무 뜨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스페셜 게스트 준비했습니다! 자, 지락실의 석회! 지락실의 회색! 지락실의 퍼스널 컬러인 탁한 색깔을 담당하고 있는 미스 더녀! 반갑습니다! 지난 2박 동안 지난 2박 동안 저희 지락실을 구성하시면서 좀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 뭘 깜짝 카메라를 당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리고 운전을 지락실 분들한테 맡기면서 또 어떤 마음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호캉스에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